가고 싶어 이제 계속 까르모 나라를 외치는 거예요 D.I.I. 안녕하세요 시파입니다 저는 일단 회사, 저희 회사 내에서는 저는 처음 가수 꿈을 꾸게 된 게 소녀시대 선배님들의 다시 만난 세계 발차기 안무 있잖아요 그거를 보고 너무 와 이거다 싶어가지고 가수의 꿈을 꾸게 돼서 소녀시대 선배님들처럼 오래 사랑받는 가수가 되고 싶고 해외 가수 중에서는 카밀라 카베요라는 가수를 정말 정말 좋아합니다 그 목소리랑 분위기를 정말 좋아합니다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되게 확고했어요 이따가 아시죠? 아시죠? 저는 에드시라온 님이랑 샘스미 네 맞아요 헤이스타일 앤 토리캠 맞아요 제가 좋아하는 게 있으면 계속 말하고 다녀가지고 좋아하는 노래도 질릴 때까지 이제 듣지 말라고 해요 저 이제 금지 당해가지고 저 혼자 이렇게 듣는데 몰래 듣나요 진짜 그 분들을 저는 보면은 되게 에너지가 있고 되게 제가 좋아하는 음악 장르? 어쿠스틱을 좋아해서 그런 음악을 듣는 걸 또 좋아하고 또 그런 퍼포먼스적인 부분도 너무 멋있으셔가지고 그런 부분을 되게 존경하고 본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언니 섹시한 목소리 좋아하잖아요 아 맞아요 언니 섹시하다는 줄 알았어요 갑자기 맞아요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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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비밀이라 해 몇 분 있는데요 켈란이라는 가수 진짜로 노래 스타일이 너무 좋고 그 목소리도 너무 좋고 그냥 제가 R&B 자체를 되게 좋아해서 켈란이랑 더위켄드 진짜로 너무 좋아하고 그리고 에이셉라키 라는 래퍼가 있는데요 저도 좋아해요 그분도 이제 패션적으로도 되게 대단하신 분이라서 정말 롤모델로 봅니다 라스트 맞습니다 저는 케이팝 가수는 저는 보아언니 저하고 너무 멋진 선배님이고 너무 멋진 가수예요 그리고 음 팝 가수는 저는 비욘세 비욘세 네 하고 아까 에이셉브라키 말했으니까 저는 리아나 너무 좋아해요 오 그리고 그쪽 네 좋아요 맞아요 그럼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 오케이 이거 근데 되게 맞출 것 같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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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이거 진짜 너무 쉬운 거예요 둘 셋 닉닝 닉닝 닉닝이 되게 약간 쿨해가지고 뭘 하던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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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가 이거 먹어도 되려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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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랬어요 닉 말투 바로 맞췄네 맞아 그럼 참여해 주시죠 아 그럼 이렇게 할게요 항상 저랑 약간 웃긴 거 웃긴 거 하는 친구예요 아 아 뭐야 무슨 일이야 뭐야 이렇게 하는 친구 항상 저를 때리는 친구 한 게 있어요 쉽지 않은데 너무 쉬운데요 너무 쉬운데요 너무 쉬운데요 하나 둘 셋 윈터 맞아요 윈터가 웃을 때 때리는 마음을 때려요 아니요 손이 매워요 맞아요 그래서 옆에 있지 마요 맞아요 도망가 그러면 언니 오케이 알아요 이건 까매죠 하나 둘 셋 윈터 아니 아니 제가 어? 지재현 언니 아니에요 어? 뺑 아니 아니 지재현이 별명이 징징 아 찡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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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징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애기 그 애기 목소리 애기 목소리가 있어요 그거는 윈터예요 맞아요 아 그건 맞아요 나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그러면 이제 지재 아 이거는 좀 쉽겠지만 어쨌든 해보겠습니다 정말 심장 통하는 줄 알았어요 아이고 이거는 뭐 이거는 이거는 별로 똑같지 않았어요 한번 해주시죠 오리지널 버전으로 오리지널은 해보세요 저희가 근데 우리가 실제로 본 적이 없어 맞아요 저희도 영상으로 본 적이 없어 본 적이 없어 여러분 꿀팁 이거 눈썹을 이렇게 들썩여야 된다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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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정말 심장 토하는 줄 알았어요 이거지 이거지 짜릿했어 그렇습니다 초플렛에서 온 기분 어때? 나 빼 나 빼 영원히 고통받고 계신데 진짜 저 진짜 맨날 놀림 받아요 진짜 진짜 놀리고 있어요 뭐만 하면 맨날 아 막 너무 떨려요 왜요 심장 토할 것 같아요 심장 토했어 심장 토했어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저희 멤버들의 따라하기 개인기였습니다 저희가 이번에는 팬분들이 골라주신 인도네시아 이름을 한번 정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그러면 우리 서로 골라줄까요? 오 좋아요 좋은 아이디어 좋아요 인두리 인두리 마야 탈리아 어 오 귀여워 오 오 링싱 자 이거부터 닝은 링시죠 네 한번 뿅 뭐예요? 사랑으로 귀여워 귀여워요 진짜 되고 있으세요? 우와 맘에 들어요? 사랑으로 귀여워 귀여워 사랑으로 걸렸어 귀여워해요 그 다음은 카리나 언니 두근 카리나 카리나 뭔가 탈리아 느낌도 나고 나디아 느낌 세카 아 이거 좋아요 세카리나 스카 스카 발음하기가 어렵다 스카 이거 언니가 좋아하는 모양이에요 제가 하고 싶었던 어 맞아요 진짜 신기하다 귀여워요 분명인가봐요 짠이 저는 좋아요 윈터 나디아 뭔가 피트리도 귀여워 뭔가 윈터꺼 하면 피트리 그럼 한번 봐볼까요 귀여운 것 같아요 네 제가 뚫어줄게요 왜 이거 뭔가 되게 맞는 것 같아 맞아 깨끗하다 맑다 역시 윈터 좋아요 피트리 우와 그건 신기하다 어떻게 다 잘 어울리게 됐지 지젤 언니는 어떻게 읽지 키튜아 지젤아 어때 어때 제가 한번 볼게요 오 그것도 맞는 것 같아 뭐냐면 쾌활하다 쾌활 활발 밝고 맞아요 그럼요 그럼요 와우 쾌활하다 찌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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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쿠 찌드라 아쿠 피트리 아쿠 스카르 오 진짜 잘했다 스카르 진짜 잘했어 진짜 잘했어요 쪼공 있어 보였어 대박 아쿠 닝씨 드리라 아카시 저희가 듣기에 인도네시아 유튜브 트렌딩에서 저희 뮤직비디오가 1위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정말 울어 울어 다들 울어 너무 감사드립니다 맞아요 저희가 데뷔하고 이렇게 해외에서 많은 사랑을 받을 줄 몰랐는데 이렇게 많은 관심과 사랑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희가 상황이 많이 좋아지면 인도네시아 가서 공연도 하고 팬분들 빨리 만나보고 싶습니다 맞아요 콘서트도 하고 싶고 맞아요 클리팅도 하고 싶고 맞아요 그냥 보고 싶어요 맞아요 저희가 그리고 인도네시아라는 나라에도 많은 관심이 생긴 것 같아서 맞아요 음식도 네 어 있잖아요 저희 좋아하는 거 맞아요 하나 둘 셋 나시고랭 저희 정말 좋아해요 맞아요 저희 진짜 회사에서 진짜 많이 먹었어요 맞아요 많이 먹었어요 진짜 많이 먹었어요 오늘도 먹어야겠다 맞아요 오늘의 저녁 오늘의 저녁은 나시고랭 저희가 인도네시아를 가본 적은 없지만 이렇게 많은 사랑 느낄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앞으로도 많은 관심 가져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트리바카씨 저희 2021년에는 2020년도에는 이제 못 보여줬던 저희의 색다른 모습과 발전된 모습으로 여러분들 앞에서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릴 테니까요 많이 기대해주고 또 상황이 또 좋아지면 맞아요 저희가 인도네시아에 또 가가지고 공연도 하고 맞아요 여러분들 빨리 만나고 싶어요 진짜 빨리 만나서 우리 진짜 즐거운 시간 빨리 보내고 싶어요 맞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빨리 만나요 지금까지 둘, 셋 Be My Eye 에스파이었습니다 티나가씨 아니 너 마음봐? 고울 속에 나는 내가 아닐까 이끌어져버린 환영인 걸까 다시 너와 연결될 수 있다면 너를 만나고 싶어 이제 모든 걸 삼켜버릴 Be My Mam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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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광야를 떠들고 있어 Be My Mamba Be My Mamba 네게 맞서 나질 수 없어 Be My Mamba Be My Mamba 네게 아